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영어정보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많이 보세요. 10번, 20번, 100번 보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어렵진 않은데 사람들이 강과하죠. 강과 그리고 겁을 먹어요. 의미상 주어? 주어도 아니고 무슨 의미상이냐 유민상이 아니라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는 동사 앞에 툴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투플러스 동사원형이죠. 그래서 툴을 이렇게 동사원형을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표현할 때 동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행위자가 나오겠죠. 그거를 그 동사의 주체라고 해서 문장 맨앞에 있으면 주어라고 하는데 투부정사는 문장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게 중간에 들어간 동사에 대해서 주체자를 표현해주고 싶은데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쓰냐. 투부정사 앞에 포플러스 목적격이나 오버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목적격이라는 건 뭐냐면 I의 목적격은 미국이죠. U의 목적격은 U죠. She의 목적격은 허고요. He의 목적격은 힘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은 그냥 이름 쓰면 되죠. 그죠. 뭐 Alice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y의 목적격은 Dem이겠고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단어들이 있죠. 뭐 Child 같은 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People 이런 것도 목적격으로 명사는 그냥 목적격, 주격이 똑같죠. 네. 뭐 그 I라든지 U, She, He 이런 거는 목적격이 따로 있죠. 여기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오부를 쓸 때도 있습니다. 투부정사 앞에 포플러스 목적격이나 오버플러스 목적격입니다. 포플러스 목적격, 오버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호는 투부정사 앞에 포플러스 목적격 또는 오버플러스 목적격이에요. 따라합시다. 포플러스 목적격 시작 포플러스 목적격, 오버플러스 목적격 포 목적격, 오버 목적격 시작 포 목적격, 오버 목적격 한 번 더 시작 포 목적격, 오버 목적격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 포 를 쓰는데 오버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하고 일단 포 쓰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포 를 쓰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포 를 쓰는데요. Dangerous 위험합니다. 포 호 그녀가 뭐하기에 To swim here 여기서 수영하기 위험하대요. 포 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영하기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It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To swim here 여기서 수영하기 위험합니다. 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때 투구정사 그죠? 투구정사는 또 직접 진짜 주어고요. It is 가짜 주어죠.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거죠? 이게 또 투구정사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 문법은 이렇게 막 총체적으로 다 걸쳐 있습니다. 하나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한두 개 보고 영어 어렵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 봐보세요. 당연히 어렵죠. 이게 외국어인데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포 호가 없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영하기가 위험하다는 뜻이겠고 만약에 그녀가 아니라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해는 뭐죠? It is dangerous for you to swim here입니다. 그가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해 It is dangerous for him to swim her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문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for if 이브가요 to live 사는 건요 without ice cream 아이스크림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브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나는 아이스크림 없이 못 살아 뭐죠? It is impossible for me for me to live without ice crea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이다. for 목적격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for students 학생들이 뭐하는 거?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 푸는 것은 어렵습니다. for students가 없으면 없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문제 푸는 건 어렵습니다. 가 되는 거고요. 네가 이 문제 푸는 건 어려운 건 뭐예요? for you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사람이 나오면 뭐 사람 이름을 쓰면 되겠죠. It is difficult for 누구였을까요? albin to solve the problem albin 이 문제 푸는 건 어렵습니다. for를 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이게 for를 쓰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 이게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고요. 이제 over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over 목적격 오브 목적격은 당연히 좀 특수한 경우겠죠. 그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사람의 뭘 나타내는 형용사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는 오브 목적격을 씁니다. 언제 오브 목적격을 써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여기 있네요. kindly 친절함 같이 시작 kindly 친절함 nice 착한 foolish 어리석은 rude 응브레한 wise 현명한 smart 영리한 clever 영리한 careless 부주의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또 더 있을 수 있죠. silly 어리석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 대표적인 거 몇 개 써놓은 겁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kindly 친절함 nice 착한 foolish 어리석은 rude 응브레한 wise 현명함 smart 영리한 clever 영리한 careless 부주의한 care가 조심이란 뜻인데 less가 들어갔으니까 없다는 뜻이잖아요. 조심이 없으니까 부주의한 예문 볼게요. it was kind of him to help her 그녀를 도운 것은 그가 그녀를 도운 것은 착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도운 것은 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돕다니 그는 착하네요 이런 뜻이에요. kind of him 세 번 시작 kind of him kind of him kind of him 이 of him은 to help her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녀를 돕다니 그녀가 그녀를 돕는다는 얘기는 다른 그녀가 돕는 거예요. 착한 거였습니다는 뭐죠? it was kind of her to help her 가 되겠죠. 다음 문장 it was wise of Jane Jane은 현명했습니다. to do so 그렇게 한 것은 to do의 의미상 주어가 of Jane입니다. wise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현명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ise of Jane입니다. 시작 wise of Jane wise of Jane 성격이나 성질이죠. 선명한 건 성격이 아니죠. 사람의 성질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런 거를 나올 때 성격이나 성질이 나오는 걸 그럴 때 for가 아니라 of 목적격을 쓴다. wise of Jane to do so 시작 wise of Jane to do so wise of Jane to do so wise of Jane to do so it was careless of her 다음 문장 of her to travel alone 혼자 여행한 것은 부주의한 거였습니다. 그녀가 혼자 여행한 건 부주의한 거였습니다. of her for가 아니라 of가 들어간 건 careless 부주의한 남자도 혼자 여행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여자는 더 위험하겠죠. 당연한 거죠. 혼자 여행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여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areless of her 시작 careless of her careless of her careless of her to travel alone 혼자 여행하는 것은 부주의한 겁니다. it was careless of her to travel alone 그녀가 혼자 여행했던 건 부주의한 거였어요. 만약에 그가 들어가면 뭐죠? of him이겠죠. 내가 of me가 되겠고요. of you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나는 형용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kind, 친절한 nice, 착한 fully, 서리석은 rude, 무례한 wise, 선명한 smart 영양 clever 영양 careless of her 트브 정상의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 제가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안 쓴다 그랬어요? 일반인인 경우 막연한 일반인 안 써도 당연히 일반인인 경우 있죠. 그리고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주어와 같은 경우 보태 볼까요? I don't have time to waste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내가 낭비할 시간 for me를 생략해도 내가가 좋으니까 그죠? 아, 생략하면 아, 나란 뜻이구나 그건 알 수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을 때 생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t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for us to swim here 여기서 수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for us를 안 써도 누구겠어요? 사람들이겠죠? 그죠?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하는 건 위험하다. 근데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좀 하는 게 위험하면 it is dangerous for children to swim 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어른이든 아이든 다 위험하면 빼버리면 돼요. for us를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됩니다. for us 자리에 for people 해도 됩니다. 그죠? 사람들 for people to swim here 이렇게 해도 맞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생략하죠. 일반적인 경우는 생략합니다. 길게 길게 쓰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간략하게 쓰고 싶어하지. 요약 요약 하잖아요. 그죠? 이 언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줄이는 거 요약해서 쓰는 거 투구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목적격 of 목적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for 목적격은 좀 아는데 이제 of 목적격은 이 of 목적격은 많이 더 어려워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낸 형용사 뒤에는 of 목적격을 쓴다는 거 암기하는 영상도 제가 제작을 할 건데 그걸 보면서 예문을 암기시킬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정복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영상을 보세요. Change your life with English. Thank you for watching.